내 영혼 pose 스커geme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저 잘 보여요? 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뭔지 너무 떨리네요 지난번에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네 예뻐요? 이렇게 창피해 손가락 카트요 제 손가락 카트가 잘 예쁘게 나오나요? 설레이기도 하고 너무 떨리기도 하고 네 나 저건보다 좀 잘하지? 좀 잘하는 거 같아 뭐 할까요?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되게 안녕